안녕하세요. 팔레인원고 5분정기 판벤티비의 판교정입니다. 2023년 6월 1일째 팔레인공 민사업 주택조합 신탁회사와 추심의 수호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다 279733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추심금 사건이고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자산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해서 무궁화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경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무효주장을 해서 5천만원씩 반환하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11월경에 확정됩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경 무궁화신탁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계좌로 자금이관을 요청한 다음에 2018년 11월경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루고 피고 신탁회사와 추진위 관계의 위임계약에 따르면 청약금은 추진위의 서명 동의를 받은 신청해지 요청서와 추진위의 환불금지 지급 요청서 제출에 의해서 환불되고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추진위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추심 압류으로 해서 그 추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 해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원고들이 압류 추진한 피압류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추심 해소에서 피압류 채권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 중에 재산이 따로 없어요. 재산이 다른 재산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압류, 압류를 하는, 압류할 때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압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압류한 채권을 가지고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자가 이 채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범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와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추진위원회가 신차계사로부터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을 하고 있는데 이 채권을 존재하려면 자금 위임 계약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 권리의 발생은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성취할 때 추진위원회가 신차계사로부터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계약 위임 계약에 따른 조건이 뭐냐. 서면 동의와 환불구 지급 요청서가 제출이 돼야만이 환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위가 신차계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추심의 소유의 전제가 되는 피합류 채권의 존재가 없는 거죠. 아직 발생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있지 아직 채권이 없어요. 따라서 피고로서는 계약에 의해 추진위와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에 반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들이 추심의 소유에서도 승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주택조합 추진위와 자금관리 신탁회사 사이에는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추진위가 신탁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상의 절차에 따른 자금지급 요청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자금시탁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 대의나 추심의 소유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리인 권리 이상의 권란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판결에서도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도 추진위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추진위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추진위에 대항할 수 있고 채권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추심의 소유에 있어서도 추진위가 채권을 가지는 그 채권을 행사하는 추심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가 갖고 있는 채권의 발생 요건에 관해서 신탁회사와의 계약상, 그 계약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결국은 추심의 소유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관해서 권리 이상의 권란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위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회사와 관련된 판례가 지금 이 1일자 판례 공부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즉, 채권자 대의를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추심의 소유에서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